안녕하세요. 향수읽어주는여자 하이날다입니다. 오늘은 38번째 개인 맞춤 향수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와 아메리칸푸드, 뉴욕을 좋아하시고 샤넬을 좋아하시네요. 쿠키, 술은 안 좋아하시고 비즈니스 패션스타일을 즐기시는 피트니스센터를 다니시고 백합향을 좋아하시는 머스크 향수 계열을 좋아하시는 구어망드 향수 계열이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세요. 구어망드 향수가 머리가 아프시다면 바닐라, 앰버 이런 노트가 강하게 등장하는 향수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면섬유를 좋아하시는 임프피님이시고요. 샤넬, 넌파로, 딥티크, 롬브로단노, 세르조텐, 클레드 머스크, 머스크 향수 좋아하시니까요. 로디베 좋아하시고 디올 뿌아종, 디올 뿌아종이 정말 푸르티푸르티하고 또 바닐라 이렇게 함께 만나죠. 바닐라, 앰버 이런 그 향과 함께 탑노트가 푸르티아요 라고 탑노트는 푸르티하고 그리고 미들노트는 플로럴하고 베이스노트가 바닐라인데 이게 그 세 가지의 세계관이 동시에 다 같이 강하게 존재하는 그런 향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몽블랑 향수들 그렇다면 몽블랑에서 약간 그런 시프레 계열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남성의 느낌을 예전에 남성 향수라고 많이 표현을 했던 그런 시프레 단어가 붙은 향수들은 좀 이렇게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속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꽃냄새 같은 중성적인 향수가 있을까요? 중성적인 향수를 말씀 주셔서 최근에 사실 뭐 최근도 아니죠. 니치 향수들은 2000년대부터 일단 1980년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조금 그냥 향수의 향 자체에 많이 집중한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론 제 구족자님들이 거의 다 니치 향수에 많이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고 또 하고 니치 향수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개수는 10개가 넘으시는 분이세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매장을 돌면서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찾아서 하시고 샤넬 코코 향수를 사고 난 다음 날 좋다며 너무 많이 뿌리고 가서 본인 스스로 너무 많이 뿌리고 가서라면 얼마를 몇 번을 입으신 걸까요? 택시며 회사며 사람들이 코 막은 이야기 샤넬 코코가 조금 존재감은 있죠. 그렇지만 정말 많이 이렇게 뿌리셨나 봐요. 한 뭐 6번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입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실내 내부에 그런 미폐된 택시 안이나 이런 데서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또 많이 놀라셨겠네요. 아 30대 남성분이세요. 저 계속 꽃 얘기하고 중성적인 그래서 저도 조금 선입견이 있었는지 전 여성분일 줄 알았는데 30대 남성분이시네요. 꽃을 입는 남성분은 제가 항상 격하게 환영하고 격려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네 정말 본인이 또 그렇게 좋은 향을 꽃이 되어주는 향을 이렇게 입어주신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책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항상 꾸준한 모습이 멋있습니다. 성실한 한이날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너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지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백합을 말씀 주셔가지고 백합향은 아니지만 약간 그 백합이 지니고 있는 그 하얀색 매끄러운 표면에 그러나 투베로즈나 제스민처럼 그런 크리미하고 두껍고 지배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을 선사하는 게 이제 딱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 바이레도의 라툴립이에요.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바이레도 라툴립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레도 라툴립에서 약간의 그런 그린그린한 그런 꽃의 줄기에 있는 그런 풀 아 그 잎의 초록초록함도 같이 이제 만나시기 좋아서 그래서 조금 너무 플로럴 플로럴 하게만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걸 즐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더 산뜻하게 또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약간의 흑내 같은 느낌과 약간의 그런 뭐랄까 역시나 그런 풀내 이런 걸 만나시기 좋은 거는 바이레도의 인플로레렌스 향수 또 추천을 드려 볼게요. 그리고 그 지속력을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물론 세르주튼의 클레드 머스크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뭐 다른 거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머스크 하면 우리 시험 봐도 될 것 같아 머스크 하면은 뭐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르라보의 언어더 13 그 다음에 암브레트 근데 이제 이 머스크들이 다 너무 좋은데 그 지속력은 좀 약하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력이 좀 괜찮은 거 그거를 좀 말씀해 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르시소 로드리게즈의 그 포 힘도 있고 저는 좀 꽃의 향을 그래도 집중하시기 때문에 포허를 입어 보시면 어떨까 나르시소 로드리게즈의 포허가 정말 아주 기분 좋은 꽃향과 아주 사람을 기분 좋고 포근하고 따끈하게 만들어주는 머스크가 절묘하게 딱 결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는 또 아 너무 달아요. 이렇게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한번 시향을 해보시면서 아 저는 괜찮아요. 이게 너무 매끈하게 너무 딱 그 표면감이 너무 좋게 코팅 되어가지고 저에게는 괜찮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또 텁텁하고 저는 너무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괜찮아요 라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속력을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지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지속력을 저는 볼 때 인생 같아요. 다 가질 수 없어요. 완벽할 기가 힘들어요. 꽃에서도 지속력이 좋은 꽃의 노트들이 있어요. 뭐 튜베로즈, 제스민 근데 이제 그 보통은 구어망드 향을 좋아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크리미하다 밀키하다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그래서 또 전세계적으로 애호가들도 많고 소장가들도 많은 튜베로즈 향수 쪽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튜베로즈 향은 지속력은 길어요. 제스민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스민도 그 지배적이다, 너무 세다, 두껍다 뭐 이런 평을 받기도 하거든요.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그렇지만 제스민 어쨌든 그래서 이 제스민도 지속력 제스민 주인공의 향수는 좀 지속력이 긴 편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호불호가 명확하게 일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베이스노트에서 좀 더 진한 우디한 베이스노트 아니면 바닐라 그 구어망드는 지속력이 좀 긴 편이거든요. 바닐라 노트 자체가 등장을 좀 늦게 해서 그렇지 오래 가긴 하거든요. 오래 가요. 네 그래서 지속력은 긴 편인데 그거는 또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차라리 오드 투알렛을 사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향의 부향률에 상관없이 노트 자체의 구성이 그렇게 두껍고 진한고 지배적인 노트들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향수들은 오드 퍼퓸이어도 오드 퍼퓸이어도 지속력이 짧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우리 이순신 향수 같은 경우도 잔잔하다 은은하다 마음의 평화가 온다 그런 은은한 비누향 같다 이러거든요. 부향률은 저희가 굉장히 높은 오드 퍼퓸 부향률로 높게 많이 넣었는데 어쨌든 설계 자체가 제가 부드럽고 얇게 어르신 이순신 어르신이 지금 태어나서 계시면 향수를 진한 걸 안 입으실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자기를 그렇게 너무 존재감 있게 드러낼 것 같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잔잔한 아쿠아 사이프레스 그러면서도 약간의 레몬 그리고 레몬과 꽃 그리고 이렇게 설계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드 퍼퓸이어도 지속력이 세종대왕 보다는 짧게 느껴지실 거예요. 훨씬 짧게 그렇기 때문에 우디한 향수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웬만큼은 지속력들이 다들 보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런 그게 있거든요. 노트의 구성에 따라서도 오드 투왈렛이냐 오드 퍼퓸이냐도 중요하지만 노트의 구성에 따라서도 오드 퍼퓸이어도 지속력이 짧을 수 있다. 그거를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말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적을 다 하시니까 정말 8시간 지나도 그 향의 잔재들을 다 느끼세요.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그래서 느끼실 수 있어요. 그게 오드 퍼퓸의 매력이긴 한데 근데 이제 지속력을 좋아하시면서 플로럴 꽃에서 근데 이제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짙은 플로럴들 좀 배제를 하다가 보니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은 최고의 대책이 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오드 투왈렛을 차에 사줘서 아침에 한번 분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4시간으로 지난 다음에 그냥 한번 더 분사를 하시고 오히려 자주 분사를 하시면서 향을 느끼시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게 오히려 즐기시기가 더 좋으실 거예요. 플로럴 구성에서 예를 들면은 물론 그 우리 프레드릭 말의 포츄리어블 레이디 뭐 이런 장미인데 굉장히 짙은 또 이렇게 페출리나 이런 향들과 함께 존재하는 그런 향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베이스노트가 설계가 두꺼우니까 그거는 지속력이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저는 그쪽으로 가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라고 하시면 오히려 이제 그런 향수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닐라나 이런 쪽이 또 아닌 그런데 제스민, 튜베로즈 또 이런 애들이 또 함께 있는 건 아닌 그런 쪽으로 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드투알렛을 그렇게 자주 입으시면서 향수에 온연한 세상을 즐겁게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드투알렛 보시면서 지속력도 짧은데 오드투알렛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드퍼퓸이어도 그 향이 노트에 따라서 충분하게 길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르라보 같은 경우에도 르라보에서 머스크로 유명하다는 어너더13이나 이런 향수들은 머스크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데 또 지속력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긴 한데 안타까워 하시는 곡에 있어서 한번 짚어드려 봤답니다. 그리고 메종 마르지엘라 레플리카 시리즈에서 스프링타임 이너파크 그리고 또 이제 지속력이 아니라 조금 더 플로럴 하면서도 약간 그린그린한 느낌들까지도 또 느끼기 좋은 향수를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프레드릭 말의 샌테릭 정글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반은 플로럴 플로럴 한데 반은 뭔가 유리창 속에 갇혀있는 정말 초록초록 푸릇푸릇한 정글을 바라보는 것 같은 뭐 요런 느낌들을 또 손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뭐 너무 귀여운 뽀짝 과일 그 꽃 요렇게까지 흘러가지 않게 여겨지는 플로럴 향수들로 제가 일단은 추천드려 봤거든요. 한번 시향을 해 보시고 어떤 그 어 그 어떤 어떻게 느끼셨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8번째 꽃을 입으시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좋겠어요. 네 그 그 내가 좋아하는 향을 입고 그 내가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길 바라구요. 저는 이제 그 인쇄소에 넘어가기 전에 그 책 원고본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출판사 대표님이 입으로 소리를 내시면서 그 확인을 이렇게 다 하셨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오늘 이제 오늘하고 내일 제가 할 일은 연말에 제가 할 일은 앉아 가지고 저도 네 한번 정말 잘 이렇게 옷 하나 이런 거 다시 마지막 이제 인쇄도 넘기기 전 마지막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기다려 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지금까지 향수 읽어주는 여자 해날더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따뜻하고 향기로운 연말 되세요. 들어가겠습니다.